네, 김콩입니다. 이 영상은요. 집중력에 대해서 공부 장소를 잘 활용하면 여러분이 지금 현재 곤란에 겪고 있는 이런 생각. 한자리에서 내가 4, 5시간 집중해 본 적이 없다. 내가 딱 아침을 먹고 하루 종일 학원이나 과외나 어디 가지 않고 하루 종일 일요일 같은 경우죠.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 먹고 공부하고 밥 먹고 공부하고 공부를 그냥 혼자서 열심히 이렇게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있는데 현실로는 딱 앉아서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어. 생각으로는 아침에 밥 먹고 8시쯤 자리에 앉아서 점심을 12시에 먹는다면 8시부터 12시까지 4시간을 딱 앉아서 화장실도 안 가고 화장실 한 번 갔다 오고 쭉 공부를 해서 뭔가 뿌듯하고 공부량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나의 미래도 밝아지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잘 안 되죠. 실제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따져보면서 제가 지금부터 이 영상은 여러분들한테 넌 그러니까 안 돼 인마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조금씩 따져보면서 해결책을 주고 싶어서 이 영상을 특별히 마련했습니다. 물론 모든 영상은 다 과거의 저의 얘기이기도 합니다. 그런데 저도 이제 깨달았어요. 저의 솔직한 과거의 모습을 애들한테 얘기하니까 애들이 잘 이해를 하느라고 다 그때 알아서 아 사람들은 다 똑같구나. 그래서 해결책을 내가 여러분보다 좀 먼저 살았어요. 그리고 학원가에 있다 보니까 잘되는 학생 잘못되는 학생들 너무 많이 봤거든요. 그래가지고 제가 해결책 제시할 수 있어서 영상 마련한 겁니다. 우리 한번 이렇게 얘기를 좀 해봅시다. 여러분 그 한자리에서 우리가 잘 따져봐요. 4, 5시간 쭉 해서 집중해본 적이 집중 집중 말이에요. 해본 적 있어요? 만약에 지금 제가 드리는 이 질문 당신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4, 5시간을 쫙 집중하면서 해본 적이 있다. 이런 적이 있다면 이미 당신은 외계인입니다. 그런 사람은 거의 없을걸요. 그런 사람이 있기는 있겠죠. 그런 사람들은 이미 엄청나게 공부를 잘해서 메가스테디 킹콩 수업은 뭐 쉬워. 나는 이미 너무 공부 잘한 사람이 돼 있을 거니까 이런 영상 보지도 않을 텐데 보통 사람이라면요. 잘 봐요. 사실 영화 2시간도요. 너무너무 재미있어서 금뻑 가는 일이 아니면요. 2시간도 좀 길잖아요. 또 학교, 학원, 수업 들을 때도요. 우린 공부라고요. 영어가 아니라. 학교 수업 들을 때도요. 50분 수업 좀 길지 않아요? 내가 너무 좋아하는 선생님. 그리고 너무너무 그날 잘 들어. 그런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. 50분도 사실 공부하는 게 길어요. 그리고 재미있는 만화나 소설책도요. 너무 재미있어서 막 읽다가 보면 1시간 반, 2시간 정도 되면 몸에 마비가 옵니다. 그리고 불 한 잔 먹어야 되고 좀 놀아야 되잖아요. 그리고 그것도 힘든데 최대한 1시간 30분 정도 되지 않나요? 그다음에 초딩 때 말이에요. 제 경험도 그런데 초등학교 때 맨날 선생님 국어, 수학 뭐 이렇게 하다가 미술 시간이나 체육 시간 같은 거 되면 체육 시간에 공 몇 번처럼 벌써 1시간 지나고 금방 지나가. 그림 그리기 또는 그림 그릴 때도 시간 금방 가고 그다음에 친구들과 놀기 이럴 때도 시간이 금방 가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이 일 공부라고 하는 건 잘 안 가죠. 시간이. 그런데 우리 한 번 이 영상 보는 애들 중에서 공부 엄청 잘하고 한 번에 앉아서 4, 5시간씩 막 공부하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 빼고 우리 평범한 커먼 피플들은 이런 일은 발생하지를 않아요. 한 자리에서 4, 5시간씩 집중해보고 그러진 않거든요. 잘 안 되잖아요. 그런데 이 영상에서 말이죠. 이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런 얘기가 있어요. 엉덩이로 버틴다. 엉덩이로 버텨서 엉덩이 커야 된다. 공부 잘해야 되면 점점 엉덩이가 커진다. 왜냐하면 계속 앉아 있으니까 잘 안 일어나고 책상에서 버텨서 버텨서 공부를 해낸다. 이런 말은요. 이게 공부가 어느 정도 될 때 조금 되고 좀 뭐가 조금 참아도 몇 시간씩 더 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이 될 때 그러는 거지. 우리가 몸의 컨디션도 좀 안 좋고 공부도 잘 안 되고 솔직히 이 영상을 본 친구 중에서 나는 한 시간 이상 집중도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이런 친구들한테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계속 버티기만 하는 건 그냥 노동이죠. 노동. 효율이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. 그래서 우리 현실과 타협합시다. 질 것 같으면 그냥 타협해버려. 타협해서 어쨌든 공부만 잘하면 되잖아요. 그죠. 킹콩도요. 고등학교 때 공부하기 힘들었습니다. 날씨만 좋으면 나가서 놀고 싶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저 고등학교 때 말이죠. 어떤 경험이 있어요. 그 경험을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영화 얘기도 좀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. 영화. 우선 제가 드리려고 하는 영화 이야기는요. 조인성하고 정우성 씨. 조인성하고 정우성 씨가 했었던 그 영화 더 킹이라는 영화 속의 한 장면을 여러분들한테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보고 싶은데 혹시 제가 자료조사가 좀 덜 했는지 모르지만 더 킹이라는 영화를 고등학생들이 못 보나? 어쨌든 보든 말든 거기서 한 장면을 제가 얘기를 해주겠습니다. 그 더 킹이라는 영화에서 보면요. 검사들의 역할입니다. 사법고시를 합격하고 서울대를 졸업하고 막 서울대 법대 졸업해서 사법고시 판사한 검사들의 이야기인데요. 거기서 이제 주인공이 조인성 씨가 주인공 역할 나오는데 조인성 씨가 그 영화 속에서 고등학교 때 공부를 못했어. 공부를 엄청 못했어. 맨날 싸우고 다니고 막 그런 사람으로 나오다가 이제 공부를 자기가 해야 되겠다라는 명분이 생겨요. 자기 아버지가 경찰 아저씨들한테 끌려가는 걸 보고 내가 검사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영화 속에서 한 장면이 너무 공감이 갔어요. 너무너무 공감. 그건 바로 뭐냐면 조인성 씨는 영화 속에서 조인성 씨는 시끄러운 데서 공부가 잘 되는 자신을 발견을 해버린 거죠. 그러니까 보통 공부라는 건 아주 조용한 장소에서 그냥 침묵과 정정만이 흐르는 그런 장소에서 이렇게 공부하는 걸로 알았는데 조인성 씨는 자기만이 공부가 너무 잘 되는 여기 이제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. 공부를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 열심히 하는 것도 정말 좋은데 어떤 장소에 가다 보면 자기가 공부가 잘 되는 장소가 있다는 거죠. 그리고 공부가 잘 되는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. 조인성 씨는 아주 시끄러운데 그리고 막 쿵쿵 울리고 막 그래서 친구들이 노는 데서 막 성문종합영어 옛날 영어책 이렇게 보면서 공부가 너무 잘 되는 걸 나는 느꼈다라는 대사를 그 영화 속에서 봤어요. 그걸 보면서 제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. 아 저건데 공부하는 장소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건 집중력에 대하여 공부 장소를 활용하자 이런 얘기인데요. 여러분들이 공부가 잘 되는 장소가 개인적으로 다 다를 거라는 거죠. 여러분 그 스타벅스 같은 데 가면요. 그 시끄러운 데 같은데 왜 거기서 애플 노트북 켜놓고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공부하고 또 책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. 그게 다 조인성이에요. 조인성 거기서 집중이 잘 되는 거지 너무 조용한 것보다 근데 제가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야 공부는 전부 스타벅스 가서 하자 라는 얘기를 하고자 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. 저는 이제 한 단계 넘어 두세 단계 더 넘어서 우리 메가스타디 전국에 있는 회원 여러분들한테 뭔가 효과적인 거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공부 장소와 우리의 집중력의 기간은 매우 짧다라는 것에 비빔밥이죠. 우리가 공부를 하는 장소를 한 번쯤 내가 칠판에 적어봤어요. 적어보면 이렇게 해야 되죠. 자 한 번 보십시다. 우선 제일 먼저 내 방에서 공부를 하죠. 내 방에서 공부하는 근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? 이제부터 늦게 됩니다. 내 방에서 공부하다가 엄마도 자고 아빠도 자고 동생도 자는 한밤에 부엌 불을 딱 켜고 식탁에서 내 방에서 공부하다 식탁을 싹 자리를 옮기면 공부가 잘 되는 느낌이 좀 받아요. 그럼 식탁에서 딱 옮기면 또 한 시간 반 두 시간 공부가 좀 잘 됩니다.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. 근데 저는 고등학교 때 이런 경험도 있거든요. 저희 어머니가 아파트 베란다 있죠. 베란다 베란다는 원래 식물도 놓고 밖에 잘 들여다보이는 건데 거기 베란다에다가 식탁 같은 걸 차려주시고 제 동생하고 저보고 여기서 공부해라 이랬어요. 엄청 공부가 잘 됐던 느낌이 들어요. 엄청 공부가 잘 됐던 느낌. 밖에서 싹 다 보이고 완전 프레쉬한 장소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공부 뭔가 너무 잘 되는 거죠. 막혔던 게 막 뚫리는 거죠.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뭐냐면요. 아까부터 얘기하지만 우리의 집중력은 그리 길지 않고 공부가 잘 되는 장소가 있다는 것 이 두 가지를 결합해보면요. 답이 나온다는 거죠. 여러분 혹시 계속 들어보세요. 제가 결론을 얘기할 겁니다. 일요일 날 같은 경우에 학교에 아무도 안 가잖아요. 학교에 일요일 날 같은 경우에 자신의 학교에 한번 가보세요. 학교에 가보면요. 그 학교에 내가 늘 있는 그 빈 교실 항상 친구들이 아주 많았는데요. 아무도 없는 그 조용한 빈 교실에 가서 한번 공부해 본 적 있으세요? 공부 엄청 잘 됩니다. 그거는 그 장소가 주는 어떤 프레쉬한 느낌과 평상시하고 다르다라는 인간의 다른 어떤 감각을 만족시키는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쑥 하고 집중됩니다. 또 여러분 도서관 분비는 좁은 자리 도서관 같은 데 가면요. 여러분들이 친구들이 막 공부하고 있고 막 후끈 달아오르는 느낌이 들어서 어? 나도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겠다. 없던 패션 열정이 막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면도 있죠. 돈 좀 내고 독서실 뭐 한 요즘 가격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저 때는 한 12만원 13만원 이랬던 것 같아요. 독서실 가면 또 공부가 잘 되죠. 자 이제 이야기를 이제 모아 모아서 이제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세요. 한번 해보시고 그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저의 경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이랬어요. 나는 어차피 한 자리에서 4, 5시간씩 집중이 잘 안 돼. 몸도 무거워서 엉덩이도 아파. 제가 제일 집중하는 시간은 1시간 반 정도에서 2시간 정도도 좀 벅차더라고요.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는 방에서 공부를 해요. 근데 방에서 쭉 공부하다 1시간 조금 넘어서 이게 집중이 안 되고 이게 눈뜨고 잠잘 때 있잖아요. 이렇게 옛날 생각 이렇게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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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고 갑자기 이렇게 있다 옛날에 쭉 팔린 생각이나 내 옛날에 왜 그랬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뭐 이러다가 이런 생각이 한두 번 발생하면 이미 그 장소에서는 전 그때부터 공부가 안 되더라고요. 그냥 현실과 타협을 해버리고 저는 공부 장소를 그냥 옮겨버렸어요. 방에서 한두 시간 정도 공부하다 안 된다 이제 이 정도면 충분히 이 장소는 다 써먹은 거야. 그러면 가방을 간단하게 싸서 그냥 저는 식탁으로 나가서 거기서부터 공부 식탁에서 공부한다. 식탁에 앉으면 또 환경이 바뀌면서 거기서 또 공부를 해요. 하다가 끊어놓은 독서실 가서 또 공부합니다. 그러니까 아침 먹고 점심 먹기 전에 한 번 정도 많으면 한 두 번 정도 공부 장소로 옮겼어요. 그러면 새로운 장소에 갈 때마다 없던 집중력이 전 생기는 체질의 학생이더라고요. 모르겠어요. 다른 애들은 인내심도 좋고 버티는 힘도 좋고 집중력도 좋아서 딱 자리에 딱 앉아서 그냥 저녁에 잠들 때까지 몇 시간씩 앉아서 쫙 공부하는 그런 학생이면 뭐 저도 그래 하고 좋죠. 근데 저는 그게 안 되는 학생이더라고요. 쉽게 그냥 현실과 다행이었습니다. 장소를 계속 옮기면서 어차피 나는 집중력을 5시간씩 안 되니까 공부하고 살짝 공부 장소 옮기면서 몸도 릴렉스하고 몸도 풀어주고 다시 새로운 장소를 공부하고 그래서 하루에 6군데 정도 뭐 적음한 5군데 정도를 옮기면서 집중력을 가장 중요한 건요. 공부 장소를 그렇게 활용하면요. 집중력이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유지. 집중하다가 살짝 다시 유지. 살짝 이렇게 말입니다. 이러한 공부의 패턴 공부 장소를 통해서 그 공부의 집중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요. 수많은 실패를 통해서 제가 경험했던 거예요. 어떤 식이었냐면요. 이랬었어요. 저는 원래 이제 농구를 좀 했다고 그랬잖아요. 공부를 오전에 쫙 해요. 아침에 열심히 공부해요. 열심히 공부하는데 점심 먹기 전까지 같은 장소에 있는 게 너무 힘들어. 너무 힘들어서 버티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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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텨서 오전에 공부 다 했어. 그리고 밥을 딱 먹으면 다시 내 공부 장소로 돌아오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. 오전에 힘들었는데 그 장소 다시 너무 힘들어. 그때 옆에서 들리는 친구의 그 마약 같은 소리. 재영아 농구한 게임 할래? 막 이거. 아 재영아 농구한 게임.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미 저의 통제력은 out of control. 가자. 가지고 운동장 가가지고 농구를 세 판 네 판 합니다. 땀이 온몸에 땀이 퍼요. 그럼 오후에 그냥 공부 다 끝난 거지. 하나도 안 한 거지. 그리고 너무 더우니까 너무 땀은 많이 흘렸으니까 공부하려면은 또 지저분하니까 씻어야 되고 그 밥 먹고 점심에 피곤하니까 또 밥 먹으니까 도초 저녁에 독서실 앉아서 또 졸고 자고 푹 자요. 독서실 방에 있는 줄 알고 그렇게 하루를 막 버리는 이보다 어느 정도 나하고 내 스스로 안에는 내 지구력화 밀당을 하는 거죠. 이렇게 싹싹 장소를 옮기면서 계속 나를 달래는 거예요. 어차피 나는 집중력이 길지 못하니까 이 장소 가서 한 시간 반만 노력하죠. 한 시간 반만 할 수 있잖아. 그리고 또 딴 데 가서 옮기면서 다른 데 가면서 마음도 마인드 컨트롤하고 또 그 장소 가서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서라도 집중력을 유지하는 게 좋아요. 하루를 확 벼버리고 갑자기 친구의 유혹에 빠져서 그러지 말고 혼자서 독고다이로 가방 메고 마치 뭐 수양하는 어떤 스님들처럼 말입니다. 이렇게 딱 조용히 다니면서 집중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노력 그게 여러분이 집중을 유지할 수 있는 훨씬 쉬운 방법일 거예요. 본인이 책상에 딱 앉아서 너무 힘들고 어느 순간에 집중력이 떨어져서 교과서에 그림이나 그리고 친구한테 문자나 보내고 이건 이미 본인의 힘이 떨어진 거예요. 집중력이 안 되는 거죠. 그럴 땐 과감하게 장소를 옮기세요. 공부하는 장소는 대단히 많습니다. 이 여섯 군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하시면 됩니다. 그런데 여기서 이제 딱 잘 되는 장소가 있으면 계속 돌아다녀라 그런 게 아니라 난 여기가 제일 잘 된다. 그럼 같이 버티는 게 제일 좋지만 무조건 돌아다녀라 가 좋다는 게 아니라 공부가 안 되면 자리를 옮겨서 집중력에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해라. 라는 게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메가스타이 킹콩의 제안입니다. 요즘 제 Q&A 게시판에 이런 영상 찍어주세요. 저런 영상 찍어주세요.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아주 기분도 좋고 의욕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고민이 있으면 또 그런 고민이 다수의 학생들한테 나오는 거라면 지금처럼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의 과거에 빗대서 아 창피하지 않습니다. 나도 옛날에 그런 걸 해서 여러분과 공감을 해서 학생이 앞으로 공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게 방법을 제시하는 영상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찍어 나가겠습니다. 메가스타이 킹콩이었고 또 고민이 있으면 물어봐주세요. 제가 또 답을 드리겠습니다. 화이팅!